빛! kkkkkk Korr0 Rr1 Allies kryeaaj Djw kryeaana 오와 먹어 왜 안보이시 이게 오 대박 아 진짜 열빠치네 아 뭔데 이걸 치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무언스 왜 히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홍보 어 아니 원투가 왜 자꾸 지냐고 이걸 왜 흘려 예에이 아이씨 아이 왜 맞나 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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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괴롭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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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어어어 다 으이씨 에이 아 왜 이렇게 많이 때려 뭐하노 저 패턴 유행인가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촤 쀌 넌 화 뭐야? 신기하네 아이씨 juj 결정 필리 후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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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디네 오 쥐디네 어? 와 친절하고 때렸다 와 저런거 노리는건가 와 오 야 이거 몇번 걸릴래 아 아 똑같은거 너무 걸린다 아 4팩 냈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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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억가당할 뻔했다 뭐야? 지랄! 뭐야 왜 이렇게 잘해? 지랄! 아니 왜 이렇게 잘하지? 캐릭 뭘로 시작하셨어요? 아무것도 안 보이지? 저런거 보고 막 하는데 왜 맞냐? 와 개 잘한다 라운드 2 아 진짜 뭐야? 왜 이렇게 잘해? 어우 뭐야 내 머릿속이 들어있는 것 같아 무빈도 개쩔고 아니 진짜 내 머릿속이 들어있는 것 같아 이분 졸라 잘한다 좀 자석 같아 완전 와 아이씨 어우 뭐야 14초 계속 나오 우와 뭐야 왜 이렇게 잘해? 누구지 진짜? 운동사는데요? 라운드 1 파이트 패스 와 미쳤다 이거 뭘 안전초풍할라 했어 와 개물 에타 아우 피드백 언제든지 환영이죠 아 근데 저게 안보일까 왜이러지나 여러분 프로필 보니까 이분 무빙이 이상한 핵임도 적혀있고 개잘 핵 적혀있고 어 안전초풍 쓰네 뭐야 아니 이분 앉아 쳐먹었어요 뭐야 뭐야 무빙 뭐야 한 번 봤음 아니 방금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앉아있다가 횡령이동 했다가 그 아래 양손이 나왔는데 와 지른다 음 에이 잘하네 뭐야 와 아니 개고임무 같은데요 이분 미쳤어 성경보니 알았어요 이분 몹붕하자 졸라 잘해요 미쳤음 진짜 안사초폭 쓰고 아아 말해 미쳤음 대박 이거리기네 와 저도 신기해요 아직도 더 나올 고수가 있나 아이씨 다 쐈는데 저번 지금도 와봐 앉아있다가 글프게 나갔어요 어떻게 저렇게 떼어 아 뭐야 이거 아 졸라 신기하네 진짜 게임 와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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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저 머리속에 들어있는것 같아요 이분 와 뭐 뭐라고 포옹 포옹을 뺄트로 때린다고 으 이리네 으 으 자리암만 가보자 어떻게 되나 궁금하다 똑같이 자라나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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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예 왜요? 2피라면 버벌리는거에요? 이거 왜 맞는데 무슨 확정처럼 맞아 뒤로 땡기고 있는데 아 어이가 없네 어 잠깐만요 아이씨 무빙이 조금 다른데 재밌는데 잠깐만요 래스 자기받고 좋아 어 지리네 아 대박 또 다녔다 이거 아 또 다녔다 이거 뭐해 미친 두번을 막냐 어 아 다리 맞고 있어 발만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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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풍신이 나오냐 와 그런것도 아시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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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꽤 재밌던데요? 3키로 느낌 좀 나면서 지랄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런C 저깄다 어어 잠마 파크가 담았다 아 에바잖아 아 에바잖아 라운드 4 파이트 와 아니 아니 이거하고 왜 초풍 나와 저깄다 지는다 그니까요 어 케이드 으 개 사기 화랑 아예예예 끝나면 두배 하겠습니다 템 템 아 잘하셨다 아싸 아싸 아싸요 어? 뭐? 어? 와 이걸참네 에이 아니 하이킥 타이밍 예술이거 오잉이거 어 이겼나? 지렸다 콤보 내가 했지만 잘했다 방금 와 내가 했지만 잘했다 오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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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느린건데 맞으면 안되는건데 또 잘못이면 어에요 에헤헤헤헤헗 에헤헤헤헤헤헤 와 이거 왜, 야! 이런거 맞으면 안 되요 진짜로 저거 부끄러운 줄 알아 왜 c 애드한댓고 써봤는데 모임! 위험했죠? 아니 아니 하이킥 쌉짱이 미치네 야 이씨 뭐야 스카이 이 씨발 전나 불쌍하게 나가네 스카이 야 왜 원투 에바이네 에바이네 아 형님 죄송하기라 이거 쓰려는게 아니었는데 저의 미스입니다 저의 미스 레아가 나오나 라운드 4 비어는 분이시 아 나 형 아이 진짜 짜증나네 오우 쉣 제발 실수좀 와 총단을 때린다 회색? 시발 아 아까 왜 콤보 미스 났지 아쉽다 이게 실수하는 모습이 적게 잡히면 많이 못 알려주니까 시발 와 콤보 오우 야야야야야야야야 아암 안보여 안보여 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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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리 홀리 아 그래요? 너무 잘해서 안해주나 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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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난 형 아 지랄 안가초봉 봤어요? 우와 미쳤다 아 미쳤네 이겼다 나이스 그 때 황금 땅까지 가시지 않으셨나? 아이고 아이고 아니 씨 황금 기원 왜 맞는데 아 좀 이상한데 가드 땡기고 있는데 맞으니까 너무 화난다 미친 이거 아니지 아이 그걸 왜 쓰세요 비공개 초청이 뭐예요? 비공개 초청으로 뭐 메시지 같은데 아 와우 위험했다 아우 씨 콩 야 인마 마신 맞고 뭘 하라니 아우 그래 뭐야 제발 쟡 쏴라 제발 그거 아니야 아 저게 왜 사는데 가지 말걸 뭐야 아 씨 비밀 존댐시참 와 이거 와 개업가 당했다 와 개업가 당했다 이렇게 두판을 줘버리나 아 몰랑 파이어 크래커 헤헤 아 몰랑 파이어 크래커 아니 또 한자초풍 나오네 뭐야 아 뭐 키보드나 믹스박스로 게임하시나 아 개신기하네 진짜 그게 뭐 야멜초풍인가 그런겁니까 저거 우와 한자초풍 좋대네 우와 아이씨 아이씨 머리 속에 들어있나 라운드 나이스 시계형이 살렸다 나이스 라운드 2 좀비 좀비 라운드 3 하하 파워터 어? 왜? 아니 왜? 이거 아니잖아 아니 진짜 지랄 아니 진짜 내 머릿속에 들어있나 봐 아니 진짜 와 또 당할 뻔했다 어? 헤헤 도레라 대박이네 나이스 꿀밤 스타 어? 뭐야 아이고 채린 쭈님 25명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안되네 으어어어 살아있잖아 잠깐만 아 죽은줄 알았잖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남의 무드로 어서오세요 저는 카즈아 유저인데요 철건 8까지 카즈아 안할려고 합니다 에잇 오우 이거지 시작하나? 가고 뭐? 우와 쩐다 이분 진짜 잘한다 왜 맞는데 에헤헤 에헤헤 오예 가 고 자고 기어 어어어 뭐야 제발 피해 아이씨 오 너 펜슬하지 말걸 어 말갈가먹었다 쳐 봐야되 에허 에헣 아 아니 무슨 풍신에 떠요 안되헤에에에에에 온독지 아 데미지 어거지로 받았네 해봐 이거 진짜 와 또 한잔 척국 나왔어 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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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 아 오예 미치 ㅡ 아 괜찮은데 아 잘한다 제발 오 나이스 샷 드러블 케이업 에이 눌러버렸다 에이 너무 늦게 눌러버렸다 빨리 누울걸 오케이 아 왜이래 왜이래 진짜 이거 아니다 우와 무서워 왜이래 큐리 공포치르기를 벽에서 사줬을까 어허 왜 치 망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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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앉았어 앉았다구 앉았다구 저기요 아니 자꾸 인상풍맞고 초풍맞는 이유가 뭐야 저거 뒤로 땡기고 있는데 13으로 나오면 뭐 절판이야 뭐야 어 노 으익 와 미쳐버리겠네 아 방금 이거 카운터 난건데 아 왜 앞으로 눌려가지고 오씨 에이 진짜로 어 빨리 에이 에이 에헤헤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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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어렵다 어려워 에에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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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아 왜? 진짜 에바인 피했잖아 아우 짜증하네 왜 맞어? 아우 짜증나 나이스 말려죽입시다 말려죽여야되요 어떻게? 말려죽여야되 어떻게? 말려죽여야됩니다 가방너 이런 말도안되 뭔패턴이야 왜 나는 자꾸 당해 저기요 그만 이런거 안돼 오케이 시작 어플컵 어허 어허 아이씨 또 앉아총농아 와아 돌아버리겄네 아왜케잘하냐구 어허 여기여 와아 미치겄네 진짜로 아니아니 아아 흐어엌 저거 땜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진짜 짜증나네 어휴 진짜 짜증나네 진짜 풍신을 쓸거라고 상상도 뭐야 아 진짜 저거 존나 잘 쓴다 저희랑 보안 나이스 뭐 레이저 쓴거 같거든요 뭐야 마노뱅 초 뭐야 이건 좀 그래? 마노뱅 좀 그래? 마노뱅 아니 개쩌네 어 미친 우와 기상천하하다 아니 저기요 에바야 세 스 에 에 에 에 에 에 엑 미치겠습니요 진짜로 아 뭐임이건터 와 이거 왜 맞냐 으 아 아 도움박스다 룰레 감사합니다 으으우 나 위험했다 위험했다 왜 왜? 와 졸라 무섭다 위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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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뻔했죠 나 아무것도 안한거 같아요 나이스 라운드 2 파이트 하하오 와 개 깔끔하네 초풍 아 시작됐어 시작됐어요 아 또 시작이네 이거 개에바아아 옥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호호오 이게 어딨나 저기 키보드 유저시죠 맞죠 이거? 오우 당했다 개빡세다 점수가 풀포셨나 아니 이게 안된다고? 대박잖아 진짜 스트레스 많네 참승 파고 뭐? 치이 아니 저거 왜 이렇게 잘쓰냐 와 거미들 세상에 제일 잘쓰는 것 같네 진짜 좋아 어잉 어잉 아이고 빨리 슬걸 아잇 늦었다 늦었다 빨리 슬걸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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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짓사워만 아잇 아잇 카즈아 스타일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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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~~파크하다가 설아냐 오오오오 아이 properties 하.. 저 백두산 쓰다가 카운트 났어요 와.. 거기서 기본이 나오네 일부 쓴 거 맞나? 지린다 아.. 위험했다 위험했다 저기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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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놔가지고 올바른 피드백이 될까 모르겠어요 이거 아.. 줘봐 난 가드했거든요? 자꾸 맞아있어 저거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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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어.. 어? 아이씨 안 썼어 진짜 억울해 형 이거 안 썼어 우와 내 머리 속에 들어있나 봐 나이스 당이다 와 나이스 당이다 뭐 눌렀는지 모르겠는데 단정이에요 어 얘야 와하 오우 시원하다 왜 맞는 건데요 나이스 나이스 아니 씨 반응 좋았는데 아 씨 아 진짜 초풍 타이밍 기가 막히네 아 씨 가만히 있으면 안 나오는데 뭐 누르면 딱 나와 귀신 같다 진짜 아 아 씨 아 형님요 너무 했잖아요 그거는 너무 했잖아 아 그거 딱인데 아우야 미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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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초 진짜 돌겠다 미스가 없노 허리 쟤랄이네 진짜 아 아 이 무슨 대박 와 와 이거 기다릴거네 어떻게 나오나 아니 횡초를 쓸거 같아서 게임을 플레이어 뭐야 또 안타 끌풍 뭔데 아 스트레스반네 파도 안 박아 오예 야치 아 지금 일본에 숨어있어 세바스 야 횡초를 어떻게 삑이 한 번을 안나 이삼아 미쳤네 어어 어어 미치겠다 어어 어어 다시 이해를 못하겠다 허니씨 아니 그런데 생활하게 가위라 먹어야 돼요 룰렛 감사합니다 허어 빠질뻔했다 허어엉 허어엉 어떡해 컷트알났어 안들왔들왔들왔들왔들 라운드 4 파이트 뭐랄까 아저씨 왜 깔았죠? 퀴기 한번 나게나 했다 뺑 기원 뺑 기원 질었다 와 그래도 기원이 나가시네 좋다 내가 했으면 짠존나갔을듯 레게노 에이씨 어 지기네 아 짠발 지원하게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뺑 기원 아몰랑 왼풀 감사합니다 자 따라왔네 아오 아 뭐야 이거 게임 이상해요 아 게임 이상해요 이거 아 아 미치 호호 에이 저거 이런거 왜 맞아 무슨 생각으로 저걸 쓰는거지 와 나 진짜 도저히 따라하지도 못하겠다 저거 와 에이 아아..떡 아하하하..오굴해요 아아.. 집중 빡 집중해라 하아 이러다가 한 더 늦게 난다 빨리 집중한 헤드기 아니 왜 먼데 가드했는데 아 말도 안 돼 아 이해가 안 되네 진짜 보고 막는데 왜 맞아 있지 나는 Fire 터키 Active 워너런 이리 말하나 막았잖아 아 또 초콜릿 어 실수 했다 아 아 개가해 아 홈 잘못 때렸다 스크류 했었어야 되는데 마운드나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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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더 오지네 어 자아 그니까 엄청 많이 이겼는데 와 아 왜 와 이거 진짜 노골적으로 많이 쓴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3 3. 싸움 어우 나이스 집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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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데미지 밟아 호우 아 아 아예 안다 아아 개소갔뜨네 날치겠노 진짜 아 왜에 강등이 안떠요 점수가 엄청 많나봐 산다고 이게 아니 산다고 진짜 타이밍이 이런 소리다 아 제발요 아 뭐이래 게임 아 아 에이 몰라 아 아 진짜 척봉 뭔데 아 아 진짜 어지럽다 아 진짜 이분 스틱 뭐 쓰는지 진짜 알고싶어요 진짜로 와 뭐냐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뭔데 이건 턴 이견도 이긴 것 같지가 않아 자꾸 상대가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되네 이견도 좀 이기자 와 아니다 오케이 개다해 아니 13짜리가 왜 뭐야 이거 안썼어 놀래 감사합니다 아 크 와 치기네 아니 인선풍다 저거 뭐 치기 아니 아 아 아 아 아 진짜 말도 안 돼요 아니 11프레임이 왜 자꾸 13위치냐 아 아 아 아 진짜 내 머릿속에 들어 있나봐 아 아 아 아 아 진짜 횡초 말이 되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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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와우 와 아 아 뭔데 이거 아 뭐 저렇게 자신이 넘치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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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랄 진짜 내 머리통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 지랄 진짜 아니 어떻게 다 맞냐 아 저 아 아 지랄 어 아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저 총스칼 한 번에 못 맞춰보네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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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운드 3 파이트 아 뭐해 어 어 아이 진짜 아 와 아 라운드 4 파이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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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트 아 으 으 으 으 나이스 뭐야 뭐야 와 좋아요 잘가 먹어 라운드 2 파이트 아 아 날씨 타니라 운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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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운드 3 파이트 아 저렇게 웨이브 초포로 꽂아 들어온다고? 아 아 어떻게 저렇게 내 머릿속에 들어 있노 아 말도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뜨는 버그 걸렸나 아 오오오오오 나쁘지 않았어 다행이다 아 그니까 아 아 리드백 해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기다리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병원이 접었네요 방금 안 접었으면 내가 맞았을텐데 야 인마 이런거 맞으면 안되지 아 개말리네 카즈야는 진짜 불도저같다 진짜 불도저같아 카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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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만들지 말고 와 짱짱쎄 아니 진짜 점수 정말 많이 땄다 아니 저 뜰 때 된거 같거든요 진짜로 아니 저 안 뜬 후 보고 걸린거 아냐 아 아 에바 참 추이 자요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와 대박 또 앉아 쳤뻔했어 우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야 천재 아닐까 뭐야뭐야 아니 이거 왜 써요 맞은 나는 먹어 와 저 쓰는사람도 대단하네 아하 오케이 이겼다 아니 왜 다행이다 와 놀래 감사합니다 저기 사는것도 대단하네 아니 진짜 말도 안되잖아 초풍 노리고 한거라고 근데 그때 끌풍으로 뛰는다고 나이스 제발 좀 뜨자 이번에 드디어 떴다 드디어 떴다니 뭐해 왜왜왜왜 왜 맞는데 미친거 아님 나 가드했어요 왜왜왜 굶고싶고싶다 시카엑 굶고싶다 쓱 긁 굶고싶어 케이오 으아 할 수 있다잉 죽대.. 아이다 아 아아 진짜 짝짝짝짝다 아아 레드 마드인 이유를 모르겠네 아 망이자 어? 라운드 투 파이트 왜 오퍼가 쳐 아아 맨탄 가봐 맨탄 가봐 할 수 있다잉 제발 그냥 받아라 오케이 할 수 있어 나이스 라운드 3 라운드 2 으 아 소세 어서오세요 끝 어떻게 해요? 저기요? 예쓰! 한 번만! 오케이! 시작 좋아요 아 대박 그냥 때릴거야 약하게 괜히 욕심내다가 해갈이 터지겠네 오예 오케이 멸히 가자잉 군대 출근을 해야되요 신이 베이비여가지고 맨날 틀린단 말이에요 어허허허 어허허허 와라 그렇지 안전하게 때리자잉 이득기 먹었다 이득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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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잽 이득기 땅 땅 이득기 오케이 아허허허 타이밍 제발 벽 가지마라 제발 다행이다 으잇 어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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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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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잉 오잉 이거 왜 나가는데 아니 쓸 생각도 없었어 이게 왜 나가 어유가 없네 그렇지 어?? 아 제발 아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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